오늘은 영상콘첵터있다가 예.. 할꺼예요 와 c..발 리얼제런인가? 일단 제가 랭크를 올리면은 무조건 한명중에서 헐 오옆 헐소차차 약간 ... 전기의자 앉은 거쳐넘어 애들이 뭐만하면은 허! 이거 제로님 맞아요? 진짜 제로님입니까?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똥싸잖아? 그러면 아우 씨발 역시 존나게 못해 개슈바니끼 이런다 어 난 똑같은 패턴이야 똑같은 레페터리 탑알파인거 알고 있는데 미드말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희망 저는 뭐 희망같은거 말하면 안됩니까? 미드라이즈겠지 뭐 씨바 말파야서우면 누가 이김 그냥 무난해 둘다 무난해 내가 깝치다가 궁맞고 뒤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 이거를? 큐를 맞췄어야 되는데 어어 헬퍼다 어어 자기야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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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에주 초심해야돼 연운이 있기 때문에 마나 관리 존나 잘 될거야 좆이었다 오오옿 이야아아 음파 피하는거 맞습니까? 역시 음파는 이런식으로 피해주는게 근데, 주는 게 조젓 와우~~ DP 봤어요 완벽한 틀개 점 뒤로 빠질 이척하면서 전멸로 평사를 마무리 라이즈도 제 상대가 안되죠 따라따 따라따 알리는 뒤에서 구경만 했는데 무슨 알리가 자 레슈발 저 되게 치어리더 담당이었는데 알리가 뭔 압박이야 여기 있었구만 여기서 보이지도 않았구만 용기갱이 레슈발 아 여기 뒤에서 걸어왔구만 뭔 용기갱이야 오케이 야! 아헤이 이거 야스오한테 이거 킬 양보하면 이거 게임 끝나는거 모르나 그와중에 갱플랭크 이새끼는 개복지네 개복지 저시기만요 대박인걸 이즈리얼이 좀 불쌍해 허허허어 죽었다 이걸? 오 미쳤네 얘네 뭐야 뭐야 아니 이건? 오오오오? 홈드레가 마무리잉 안녕 안녕 자기야 아아악 CS는 거들뿐 집가서 이거 뽑아야돼 미안해 이거 이거 뽑아야돼 아이고 치와 이거 치여 yoga 장단 장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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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 C 扇 l 아 s 이거 야 g otra s 이 새키야! 아아! 와아! 미친놈이 따라오구만! 나 주게? 어 이렇게 고마워 그라가스가, 그라가스가 뭘 조심을 잃어 얘 같은 팀이야 이 새키야! 야! 말파이트 데미지가 안 달아! 뭔데? 롤 PC방대회 나가보세요 나가면 다 우승이지 동네 PC방대회면은 다이아 오가가면은 그냥 다 설거다야지 제 동네는 다이아 이상이 없어요 다 실버브론즈여서 브론즈 실버대회도 똑같애 브론즈 실버대회나 다름없어 부실대회 진짜 리신 여기가 다이아라는게 믿겨지지 않는다 어 이거 야 이거를 헐 이거를 못 뛰었어 아 이거를 띄웠으면 이거 잡는건데 아 미친무빙이 뭐야 아 괜찮아요 안죽어요 어 이거 말파이트 오네? 말파이트 조심 야 야! 온다! 히즈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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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! 죽어라! 제발! 아 진짜 이 말이야! 이 말이야 다 제발 택하라 단무지! 나이스 굿 3 2 야 아 이거 쫌 좀만 아 좀만 더 아 헤이 호우! 완전 이거 제넌 개구슨걸? 힛 와아 우 x RNA 이게 바로 제넌 야성알입니님까 하- 암살짜디드님 고맙습니다 이거 딱 소리끒어 부분만 틀면 완벽할 것 같은데 LOOKING FOR YOUR HIPAAHA 이거 이거 부드킹덤 역시 야소 저 잘합니다 야소 이거 미드라인저만 무난히 해도 2인분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고 싶어하네 자 이거 내꺼 시발여놔 으아 어 도망가야 되겠다 어이구 어어 아 뭐야 타워 우는거 아니었냐 이러시요 베이크를 헐 헐 뭐야 얘 꽁 대신 다? 컷 오케이 끝났군 이런식으로 야소 개구수 이런식으로 야소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야소 이번엔 잘했죠? 점수는? 와아 역시 역시 제넛 야소